사이언스 투데이의 요일별 특화 프로그램, 오늘은 특화 앤 이슈 코너로 함께합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조성환 전문위원과 함께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 또 특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최근 관광지로 유명한 태국의 코사멧 해변이 해안에 설치된 원유 파이프라인에서 유출된 기름 약 5만 리터가 해변으로 밀려오면서 일시 폐쇄되었다는 기사를 접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에 태안에서 해상크레인과 유조선이 충돌하여 원유 1만 3천 리터가 유출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여 온 국민이 팔을 걷고 기름띠 제거에 나섰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실 것입니다. 오늘은 기름 유출 등 인재로 인한 환경 오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름 먹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박테리아 하면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로 알고 있었는데 박테리아가 기름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니까 참 신기한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박테리아는 콜레나나 결핵, 장티푸스 등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거나 엄청난 식성으로 금속을 부속시키기도 합니다. 건강에 이로운 유산균에 못을 담가 놓을 경우 공기 중에 못을 보관했을 때보다 훨씬 빨리 녹이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먹는 박테리아는 기름의 주성분인 탄화수소에 대한 엄청난 식성을 활용하여 그러한 기술 내용을 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식량으로 하는 박테리아가 바다를 자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놀랍네요. 그러면 이 기름을 먹는 박테리아 어디에서 소식하는지 궁금한데요?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최소한 90종 이상의 박테리아를 포함한 해양 미생물이 신진대사에 필요한 탄소와 에너지원으로 기름을 이용함으로써 기름을 분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양의 기름 유출 사고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해양으로 기름 유출이 빈번한 지역의 다량으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가 우리 주변에 살고 있었네요. 그런데 기름 유출 사고는 박테리아가 소식하지 않는 곳에서 주로 발생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기름 유출 방지를 위해서 박테리아가 사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89년 미국의 정유회사인 엑선 모빌의 유조선 침몰 사고 때 대규모로 최초로 사용되었고요. 최근 중국 대련항에서 발생한 송유관 폭발 사고 시에 약 23톤의 박테리아가 기름 제거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는 독일의 브라운 슈바이크 연구소와 빌레펠트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박테리아인 알카니 브락스 보르크메시스라는 박테리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동일 공동 연구팀은 알카니 브락스 보르크메시스가 기름을 분해하는 과정을 알아내기 위해서 유전자 해독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기름 분해를 도와주는 운반 물질과 강력한 산화 효소를 발견하여 몇 년 후면 박테리아가 하천과 호수 그리고 바다의 물 환경을 친화적으로 보호하는데 충분한 몫을 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카니 보락스 보르크메시스 이름 참 어렵네요. 기름 유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정말 많은 피해를 요즘에 끼치고 있는데 앞으로 기름 먹는 박테리아의 대량 생산 기술이 개발돼서 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재 시간 8일 갤럭시 S2 등 삼성전자 구형 제품에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 S와 갤럭시 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탭 등을 수입,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대기업과의 특허 심판 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 특허 보호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대기업과의 특허 심판 분쟁에서 중소기업 폐서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DB 산업은행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선보임에 따라 유형 자산은 없지만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 주의 특허 이슈들 살펴봤는데 어떤 뉴스를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미국 행정부가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내린 미국 내 수익금지 판정과 관련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미국 행정부가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익금지 판정을 수용한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거부권 행사와 불행사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진행된 경과와 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난 8월 9일자로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와 S2, 넥서스, 그리고 갤럭시 탭 등 일부 제품이 애플의 사용특허 두 건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미국 내 수익금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권고하게 되고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수익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미국 무역대표부에 위임을 했고 60일 검토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10월 8일자로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치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 S, 갤럭시 S2와 같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 수입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좀 걱정이다고 향후에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지만 수익금지 판정을 받은 대상 제품 모델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구형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가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익금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미국인 자국 기업인 애플 편들기 등 보험 무역주의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 공방과 향후 이어질 크로스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를 통해서 협상 카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상반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25년 만에 아주 이례적으로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익금지 판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의 특허가 표준 특허라는 점입니다. 표준 특허는 특정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로 이를 남용하면 독과점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삼성전자에 더 많은 책임을 물게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연방항소법원의 국제무역위원회 판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상용특허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므로 향후 상용특허로 애플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인터지지털이나 에릭슨으로부터 통신분야의 표준 특허 침해를 이유로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당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표준 특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행정부가 개입해서 특허 제도를 왜곡시키고 또 보호무역주의에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한 분쟁 분석 그리고 지재권 전략을 통해서 좀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